언론에서 이제 목소리를 좀 내주는 식자층들이 한두 명 정도 늘어나고 11월 4일 날 그 송재윤 슬픈 중국을 게재하는 그런 조선일보 칼럼은 아주 좋은 글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식자층들이 목소리를 좀 내줘야 되죠. 왜 우리나라니까 남나라가 아니고 다행히 이제 얼굴이 많이 알려진 맹지대학의 신윤정치학과 교수께서 이 글을 쓰셨네요. 개표 수작업을 독일에서 공부를 하셔가지고 독일 사람들이 바보 천치라서 그렇게 전산장비를 도입 안 하겠냐. 독일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했다. 2009년 3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전자투개표기의 하자와 조작여부를 알아차리기에 매우 어렵다면서 유권자들의 우려가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선거 과정에서 전자기기의 사용을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2002년부터 전자개표 시스템을 도입했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여러분 그냥 컴퓨터가 도입되게 되면 프로그램에 따라서 컴퓨터를 통과하는 숫자는 얼마든지 조작이 됩니다. 그게 지금 한국의 현실인 거죠. 그리고 독일 헌법재판소의 2009년 여러분들 판결은 아주 간단히 명료하지 않습니까 아주 평범한 투표자들이 유관으로 검증할 수 있는 일체의 전산장비가 사용돼서 안 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는 전혀 검증 과정이 없습니다. 사전투표는 선거인 명부도 없습니다. 사전투표를 부풀려가 마음껏 조작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이 나라인 겁니다. 2024년 총선은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제가 보기에는 제가 그동안 3년 6개월 정도 전력투구를 하다시피 해서 선거 부정을 규명하면서 깨우쳤던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선을 보인 선관위 여러분들 선거범죄집단의 신종 사전투표 사기수법 사전투표를 뻥튀기하고 가짜 및 유령 사전투표들을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여러분들 더블당 후방에 쑤셔 넣는 방법만큼 더 위력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은 불확실성이 전혀 없이 예상했던 대로 선거결과를 만들 수 있는 왜 한 표도 누락되지 않고 확보된 가짜 투표자 수를 전부 다 더블당 후방에 쏟아 넣으셨기 때문에 사전투표를 7.5% 여러분들 선거인수 기준으로 부풀리게 되면 2024년도 4월 11일쯤 총선에서 329만 표의 가짜 투표자를 전부 더블당 후방에 이름들을 쑤셔 넣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사전투표를 선거인수 기준으로 오픈을 조작하게 되면 220만 표를 이름면 가짜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한 표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전부를 뭡니까 더블당 후방 다 쑤셔 넣어줄 수 있습니다. 완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노예가 되는 겁니다. 더블당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걸 입을 다물고 있는 사람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분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오늘 뭘 다뤘습니까 윤석열이 대선에서 어떻게 이런 당선됐냐. 왜 대구 광역시하고 경상북도에서만 전국에서 한 자리 5% 정도의 조작률을 누가 집어넣어 줬냐의 이야기죠. 서브를 조작하는 자들이 집어넣어 줬으니까 5%지. 15%를 줬으면 2900표로 이재명이 이긴 겁니다. 누가 그 짓을 했냐 왜 했냐의 이야기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신율 교수가 여러분 이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 신율 교수도 국정원에 여러분들 선관위 감사를 말씀드렸는데 선관위 감사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일반 인터넷망으로 얼마든지 선관위 서버에 접속할 수 있다. 얼마든지 해킹할 수 있다. 뭘 바꿀 수 있냐. 선거 결과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더라. 국정원 발표입니다. 투표자 수를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더라. 국정원 발표입니다. 그 발표에 대해 선관위 이런 답변이 뭔지 아시죠. 내부조력자의 협력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내부조력자가 아니고 선관위 자체가 뭡니까 선거법진 집단에서 모든 선거 데이터를 만들어 본 거 아닙니까. 공병호 tv에서 이런 발간한 이 도덕놈들 다섯 건이라는 것은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집단이 2017년 대선부터 시작해서 이런들 9분의 부정선거를 통해 가지고 선거 조작을 어떻게 했는지를 그냥 더 이상 밝힐 수 없을 만큼 밝힌 거 아닙니까. 득표수 변경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신율 교수 이야기가. 득표수 변경도 가능하고 신율 교수는 지적 안 했지만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인 통합선거인 명부를 위 변조해 가짜 사전투표 탓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까. 여기 나오잖아. 여기 아주 중요하다는 표의 집계와 합산 과정에서도 컴퓨터에 득표수를 입력할 때마다 이걸 조작한 거 아닙니까. 표의 집계와 합산 과정에서. 그래서 2019년 4월 5일 창원시 성산구 보궐선거에서 뭡니까. 개표가 99.9% 됐을 때 뭡니까 선거를 뒤바꾼 겁니다. 이걸 어디서 한 겁니까. 중앙선거 관리님들을 거기 서브 담당자들이 했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불을 켜고 현장을 여러분들 감시를 하더라도 잡아낼 수 없는 겁니다. 잡아낼 수가 없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 누가 이렇게 여러분들 이걸 5%를 누가 집어넣어 줬습니까 이 5%를 어느 정신나간 놈이 5%를 집어넣어 줬습니까 아니 15%만 집어넣었으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건데 누가 5%를 집어넣어 줬습니까 5%를 누가 집어넣어 줬냐 이야기죠.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의 이런 표를 훔치기 위해서 적용됐던 조작값이 전국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조작값에서 대구 광역시와 경상북도만 한자리 숫자가 들어간 겁니다. 처음에는 저도 실수를 했다 생각했는데 쇠불이 가면서 이게 실수가 아닌 겁니다. 이 실수가 바로 이게 실수가 아니기 때문에 윤석열의 침묵하고 여러분들 이게 연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거는 실수가 아닌 겁니다. 15% 집어넣었으면 여러분들 이재명이 2926표로 승리한 선거였잖아. 이걸 누가 집어넣어 줬냐 이야기지 이거를. 어느 정신나간 놈이 이러면 15%를 5%를 집어넣어 줬냐 이야기. 이 보시기 바람 이게 누굽니까 이게 여러분들 누가 얘기해 줬습니까 저는 아주 강력하게 뭡니까 의심하는 겁니다. 이 조작값을 15% 5%로 낮춘 것이 대구 광역시와 경상북도가 윤석열 대통령의 침묵과 너무나 여러분들 관련성이 높은 것 같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신율교수의 여러분들 칼럼에서 지적하시는 것이 합산 과정에서 개입하게 되면 얼마나 여러분들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들 표의 집계와 합산 과정에서 컴퓨터에 득표수를 입력할 때마다 현장에서 입력하는 것뿐만 아니고 뭡니까 서버에서 입력하는 과정이 다 바꿔버리는데 선관위는 득표수 변경 가능성을 비롯해서 국정원의 지적사항을 계무위 수용해야 될 것이다. 계무위 수용하겠습니까 한 번만 여러분들 조작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을 먹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대한민국을 한 번만 조작하면 되지 않습니까 긴 부정선거에 6년간의 여러분들 긴 여행길에서 2021 총선 한 번만 조작하게 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안 하겠습니까 안 하죠. 한 번이면 대한민국을 다 먹을 수 있는데 왜 안 하겠습니까 독일이 기술이 없어 수작업에 의존한 선거관리시스템을 유지하는 게 아님을 상기해야 된다. 그래 고맙네요. 이렇게 대학에 계신 분들이 지면을 지면이 조질 때 신문사 눈치도 보고 해 가지고 가능하면 선거 문제를 대부분 안 다루는데 송재현 조선일보 칼럼 도 그렇고 신륜 칼럼 도 그렇고 이렇게 문제를 지적해 주셔 가지고 굉장히 도움이 됐네요. 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윤석열